이거 한 번에 한 그라마 있을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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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십시오 진씨. 진영! 리허설 합니까? 진씨, 이리로 왔어요. 빨리 가세요. 해요, 해요, 해요. 갑시다. 리허설 해봐요. 왜요? 누가 그렇게 봅니까? 진영, 형이 멘탈은 건강해요, 화이팅. 오케이, 됐어요. 다들 지금.. 아, 제 형, 그리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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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저라. 다들 직업이 뭐였는지도 까먹었다. 아, 제 직업이 뭐였는지도 까먹었다. 자, 칠씨. 아, 리허설, 리허설. 안 돼. 아, 내 색칠건거해요. 하지만 죽어도 일어나진 않대는데. 나 좀 발라줘. 자, 일로 와봐. 내가 발라줄게. 7, 1, 1. 액션! 아, 이런 거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고맙해, 진짜. 깼다! 아, 이거 좋은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야. 어, 근데 누구지? 이렇게.. 누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칠신 1회 2 아 이런 거 갖다 놓지 말라니까 진짜 아 진짜 누가 떨었을까 이건 컷 컷 컷 자 원칙으로 갈게요 아 좋다 자 그 완타하겠습니다 형이 현타인데 어떡하죠 현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타를 할게요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거 갖다 놨대요 갖다 놨대요 다시 할게요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요 7회 2회 2 액션 아 너무 기회 어떡하지 아 이런 거 갖다 놓지 말라니까 진짜 아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컷 아 또 보라색 수업 학사 다음 시기로 자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8회 1회 1 20분 제가 이거 20분 말고 11분으로 해보겠습니다 돌릴게요 정국이가 짠해 정국아 너무 고맙다 정국아 고생이 많다 와 쩐다 이거 작은 게 다 있어요 슬레이트 지금 안 친다고? 자 카메라 8회 1회 1회 액션 이게 뭐야? 컷 오케이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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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가자 끝 다음 씬 갈게요 너무 들어가자마자 여기 있는 거 알고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혼자 의견을 정하지 않습니다 오오오오 8회 1회 2회 액션 컷 컷 오오오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오케이 컷 오케이 컷 다음 컷 다음 씬? 다음 씬 마십시다 와 야 이거 11분 맞췄는데 야 3분 만에 끝났다 야 더 대사가 없는 거예요? 어 끝 나 4분 만에 끝났다 5분 만에 끝났다 2분 만에 끝났다 3분 만에 끝났다 자 앵글 아 감독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독님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딱 그걸 한 번 맞춰보십시오 어디게요? 관심법이야? 저쪽 스무거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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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요 정답입니다 이쪽이에요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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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독님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투샷 어디게요? 여기 밖에 없어 정답입니다 자 가시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감독님 각 정했어요? 네 다 각 정했어요 앵글 다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 몇이죠? 10일입니다 남조 난 이훈기 앤 너 누구 있잖냐? 아 앤태 스타트 여러분 이제 초식에 돌아갑니다 10일에 1회에 하나 액션 어? 원래 부서지는 건가? 하하 하하 원래 부서지는 거구먼 뭐야 이거 누가 누워했네 아 깜짝이야 업 praising 어떻게섯 있었어요? 오재부터 야 이미 머리가 진짜 자다 이러는데 이거 얻어보셔서 좋으면 나겠는데 이거 컷 오 알 내가 Storm 아니에요 tor consequence 아까 Mafia 태환 너가 이 침포 쪽에 앉을 때 왼쪽 보고 앉으니까 이미 의식하고 앉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오케이. 마지막에 카메라 볼까? 다리 오기 일단 찍어주세요. 네, 맞았어요. 아, 연기 때 보면 안 돼? 이거, 호소가 줘면 되겠는데, 이거? 아니, 가수들은 카메라 잘 봐야지, 이거거든요. 아니, 이거 드라마 찍으려고 했는데. 드라마가 카메라 쳤더만... 바라불드롬, 본동드롬 보게 돼. 불 들어오면, 불 들어오면 봐야지, 가수들이.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동굴이 성줘야 돼. 진짜 동굴이 성줘야 돼요? 11회, 1회, 2회! 잘라다! 잘라다! 잠시만요. 거울에 다 보이는데요? 태형아. 안 보여. 태형아,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여기, 이거. 지금 거울 변경하고 있잖아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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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디테일해. 저 친구, 내가 감수 다 됐어. 내가 볼 때. 11회, 1회, 3! 액션! 아, 진짜. 아, 미리 말하고, 못 던지고 해야지. 진짜. 뭐, 얘기를 해야지. 아, 김남준, 아! 아, 김남준, 아! 아, 김남준, 아! 이건 뭐야. 호소 오시면 되겠다. 어...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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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배우들 어때요? 난 좋았어. 난 만족해. 감독님, 오케입니까? 오케입니까? 예, 오케! 이제 이쯤되면 그냥 오케이되는 거 같아. 사이트. 사이트가 있다고요? 있지, 윤기 형. 윤기 형의 세심한 표정을 담아야지. 뭔, 예술한다고 너희가 그냥 해. 아유. 하하핫... 고, 집에 가요 그냥. 하하하하핫... 가, 가고 싶다 해, 하나도. 아, 돌멩이로 만들어 주세요. 돌멩이. 하핫... 뿅! 뿅! 하면 가요. 돌멩이 빵!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어디서부터 하나요, 감독님? 감독님? 예! 박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하나요? 예! 처음부터 합니다! 예! 여기...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11에 2에 하나! 액션! 이거 호소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컷! 와! 김방동님! 김방동님! 네. 진짜 감독님 찾으십니다. 아, 예. 가빈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가시죠. 하하하하. 11에 2에 둘! 11에 3에 하나! 11에 4에 하나! 11에 4에 둘! 11에 4에 둘! 귀여워. 호소 좀 좋아하겠는데요. 호소 좀 좋아하겠다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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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았어요 형!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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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시간 찍어요. 15분 남았어요. 자, 마시면 오실 거니까. 예! 자, 갑니다. 자, 슬레이터! 14에 1에 하나! 액션! 끝!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네, 진짜 괜찮아요. 제가 많이 화난 것처럼 나왔어요. 네, 화났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예, 오토입니다. 자, 카메라 롤! 저 리허설 먼저 하실 거죠? 아니요, 바로 합니다. 아이스크림 때 바로 가야 돼요. 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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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에 2에 하나! 정도면 거의 2. 슬레이터 아니에요? 액션! 음! 맛있다. 저 옆에 가면 제일 웃긴 거 아니에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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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개! 지우개 뭐야? 지우개! 저 옆에 가면 제일 웃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소품이 아니라 경건 슬레이터 거잖아! 다시! 시선이! 시선이 약간 경멸스러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 떨린다고. 예. 그래서 뭔지 알죠? 그 액티브한 그 제 눈이 지금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아까 찍을 때? 네. 약간 좀. 14에 2. 6! 액션! 지금 저분 저렇게 웃으면 진짜 웃겨있네. 말이 진짜 잘한다. 컷! 아, 경준이. 좋았어. 신분한 거. 아, 눈빛이. 내 눈빛이었어 거의. 화났어, 화났어. 아, 형님. 형님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거의 후비형 부들부들이었는데. 인중이었는데. 14에 3에 하나. 액션! follow me. 컷! 아, 진짜 좋았어요. 태웅이 왔어요. 아, 태웅이 왔어요. 아, 태웅네. 야, 태웅이. 형이 연기한다는 건 아닌데. 한 번 더? 응. 한 번 외울게. 꼭 좀 외울게 한 번 외울게. 오케이. 14에 3에 2. 조용, 3. 자, 네대. 아잇. 조용! 후시하면 돼, 후시하면 돼. 아니, 후시가 어디 있어요. 야, 영화 같은 거 하지 않냐?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자, 레디! 액션! 맛있다. follow me. 컷! 아, 좋았어. 디테일 한 것까지 되게 좋았어. 간정적으로. 근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쳐다봤어.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맛있다. 아, 뭐 볼 수 있지. 사람 오면 인기초리 깨지면. 아, 다시 해봐. 다시 해. 컷. 아,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아, 되게 논리적이다. 12삼. 아, 1, 14삼. 예, 3, toca야. 아, 역사의 사회 좋아. 10삼 사회 좋아. 밥을 먹어 Recent Aubrey. 아, 흗, 흗, 흑, 흗. 정당! 중공. 네,êtreท passo. 왜 아세요? 아, nextaug sorry.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감봉이. 자, 감봉이 모니터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 컷으로 돼, 이 컷. 종이 먹을 뻔 했다는 거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자, 빨리 엔딩하자, 엔딩하자. 아, 엔딩하자. 엔딩 자리 안 들어오세요. 가자, 엔딩하자. 박상욱 축하! 이야, 진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엔딩은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랬어. 아, 우리가 되게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저는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배우분들과 감독님들께 정말 리스펙이 생기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현장이 우리처럼 촬영을 한다면 정말 딜레이 없이. 정말 빠르게. 하지만 전혀 후반 작업 세션은 전혀 고려하자야 해. 뒤에서 완전... 작품 수가 없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현장. 퀄리티는 없지만, 시간은 빨리 끝내준다. 아,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나왔는데 갑자기 영화 한 편이 나올 수도 있어. 아, 정말요? B급을 넘어선 F급이에요? 영화 한 편 나올 수도 있어, 형. 급이랑이 없어. 거 같네. 노급, 노급. 저는 형 때문에 이 드라마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윤 씨, 이러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이러는 거요? 아, 그, 그, 나 잘못 이해하고 못 찍었잖아. 아하, 많이 실망스럽다, 진짜. 아, 이렇게 하랬네. 이걸로 편집해 주세요. 아, 오늘 그래도 고생한 우리 조복이 팀이에요. 아, 야. 야, 조복이 박수야 돼. 어때요, 어때요? 주연이지. 네, 이거. 오늘의 MVP입니다. 네, 이거 플레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기서 이름 들었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감독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 감독, 고생했어, 감독. 너무 고생했어요. 아, 소품! 아, 어땠어. 좀 이따 다 치고 와요.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배우의 인생 동안 살아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고했던 정국이 마지막 슬레이트 치면서 엔딩 합시다. 그렇죠. 마지막 슬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 슬레이트. 마지막 슬레이트 뭐. 달려가서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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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국 씨의 오늘 이렇게 묵묵하게 슬레이트 쳤는데 약간 정국 씨의 간단한 소감도 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저는 재미있었어요. 이 슬레이트 치는 게 뭔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천직인가요? 천직. 그러니까 아까 힘들다 점점 요것도 쓰셨던데 밑에다가. 아, 힘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천직이라도 힘들 수 있지. 맞아요. 재미있었어요. 제가 되게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은 거 배웠고. 자, 마무리했어요. 엔딩, 엔딩인 사람은. 자, 엔딩 가운데 한번. 뭐해, 뭐해, 뭐, 뭐. 달려방사 기술 중입니다. 달려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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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테이크가. 롤. 오케이, 롤. 슬라이즈. 자, 슬라이즈. 자, 조용, 조용. 자, 심사일, 사일, 상. 달려라 방사는 계속됩니다. 달려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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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이거 찍어야지. 다가, 다가. 다가, 다가. 고맙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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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 준비할게요. 자, 14에 5에 하나. 으흐흐흐흐흐흐흑. 으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Part 2 에 온. 오오. 으어흐흐흐흐흐흐흐흫으흐흐흐흐흐흑.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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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들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있어. 그럴 필요 있어. 그럼 그러면 안 됐어. 아니 나 신발을 그거 맨날 집어넣어야지. 그거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야. 야 나 그거 미싼 거 넣어야 돼. 그래 나 신발을 넣어야 돼. 우리 놔고 사자고 우리.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 어 어 우워. 헤이. 어 어 우워 우워. 어 어 우워. 빠세. 어 어 우워. 뭐야 이거. 형 원했어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 인마 빨리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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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무 내고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 아우씨 한번 먹어볼게요 왜요 왜요? 아니다. 에이 형님!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 하는 거야. 뭐? 너 화장품을 왜 좀 시원하게 해?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아니야, 근데 음식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준 거야. 야, 음식이에요?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해? 자, 진전을 좀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화장품은 정말 음식이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좀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 주황색 모자 내가 가지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다. 아,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 석진이 형. 한 2년 정도 쓴 건데. 오케이. 지민이 확정.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 이게 지민이 울겠다, 이거 받으면. 오케이.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 어? 이거 뭐야?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야, 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 와.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 나눠주고 선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짜 형밖에 없네요. 잠깐만. 이게, 너도 진짜. 아, 이번엔 산다 또 실패다. 아, 너무 작네. 윤희 형이나 줘야겠다. 네? 윤희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그래요? 응. 어디 갔대요? 글쎄,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 형! 없네. 여기 놓고 나갈게요. 이거 뭐지? 이거 원래 뚫어지는 건가? 하하하하! 아하, 원래 뚫는 거네. 윤희 형! 윤희 형 어디 갔어요? 형 뭐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윤희 형 꺼내야. 윤희 형! 오, 깜짝이야. 와! 뭐, 두어 있는 거 같은데, 두어다. 언제부터 뭐 있었어요? 어제부터. 와,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네. 진짜 미리 말아! 아, 기념주. 아, 기념주. 아, 기념주. 이건 뭐야? 일단 좀 잘 것 같은데, 이거. 아, 기념주. 하하. 오석 좀 좋아하겠는데요. 오석 좀 좋아하겠다, 이거. 아! 그거 형이 준 거예요? 뭐, 내가 줬다기보단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게 되지. 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거 같기도 하고. 옳어!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인형 취소할게요.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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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게 얘기해야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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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어, 귀여워. 어, 너무 사랑스러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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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 아,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아, 완벽한데? 오케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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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여기 있어? 빨리 네 방으로 가! 아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또 언제 산 제품인가? 아 잘 잤다 아... 뭐 이거?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말 남대 어? 나 정리정돈 안 된 게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 거야? 깔끔 몰라? 깔끔? 그래 뭐 정리정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쁘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본인 신발은 본인이 신발 창에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중국의 뭐야? 뭐야? 중국의 뭐 뭐라고? 중국의 중국의 뭐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야 이야 춤 잘 춘다 저렇게 추는 거야 제이홉으로 다녀왔습니다 어 왔냐?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 제 방금 들고 들어간 건 뭐예요? 저거 뭐 가지고 왔어? 응 아이고야 아이고야 정국아 네? 뭐해? 아이고 뭐 이거 아이고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 아이고 아이고 형 왜 밖에 있었어 어디가? 하아 어디가요? 나 와 이게 뭐예요? 뭐야 야 이거 또 뭐야 우와 에이? 이거 뭘 가지고 오는데 뭐예요? 와우 인정 오케이 하아 자 그럼 이 정도면 어? 뭐예요? 치킨이다! 내가 시켰어 바로 점심 안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그래서 모리다 제이홉 야 야 야 야 규치가 언제부터 적응되는 거냐? 아우 아하필 그 사람이 치킨이 올 게 뭐예요? 아 아 저 콜라 먹어야죠 콜라 형 그거 닭다리 저하 저 주시면 안 돼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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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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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많이들 먹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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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